이번 시간에는 Nginx와 php를 연동하고 또 MySQL도 같이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CGI라고 하는 것, 또 Past CGI라고 하는 것을 재미삼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G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웹서버밖에 없었습니다. php건 파이썬이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웹 프로그래밍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와 웹서버만이 있어서 이 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게 요청하면 웹서버는 html과 같은 정적인 데이터나 이미지 같은 정보만을 웹브라우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용이 되고 또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정적인 데이터만을 서비스하는 방식의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든다, 웹사이트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 있는 그 정보들이 얼마 안될 때는 html 파일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 많은 html 파일들을 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 데이터가 고속으로 누적되어야 된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저장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정적인 html을 수용하는, html을 서비스하는 웹서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cg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gi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적인 html 파일이 아니라 php 파일이다. 그러면 웹서버는 그것이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php 인터프리터에게 의뢰를 해서 그 인터프리터는 다시 사용자, 개발자가 작성한 그것에 해당되는 php 스크립터를 읽어서 그 읽은 결과를 다시 웹서버에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웹서버는 그것을 브라우저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cg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파치 또는 엔진엑스 또는 기타 등등의 다른 웹서버들을 쓰고 또 여러분은 php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루비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가지 언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별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cgi라고 하는 표준이 웹서버와 이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사이에 존재해서 규격화된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웹서버는 웹서버대로 cgi의 표준에 맞게 구현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의 대로 cgi의 표준에 맞게 구현을 해서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공통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에 php가 붙기도 하고 아파치에 파이썬이 붙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엔진엑스에 php가 붙기도 하고 또 엔진엑스에 파이썬이 붙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럭처럼 뗐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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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체계들이 서로 약속되어 있는 공통의 체계 이런 것들을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cgi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 중에 하나가 past cgi라고 하는 겁니다. past cgi는 common gateway 앞에 past가 붙은 겁니다. 더 빠른 cgi라는 뜻이죠. 실제로 더 빠릅니다. 왜 얘가 더 빨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기존의 cg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리퀘스트를 cgi-based server 즉 cgi로 구현된 서버는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php나 python과 같은 기술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즉 리퀘스트 하나에 프로세스 하나가 생성되고 그 처리를, 그 요청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엔 그 프로세스를 삭제하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리퀘스트당 프로세스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past cgi는 보시는 것처럼 past cgi-based server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리퀘스트가 여러 개가 들어와도 하나의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세스를 공유해서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리퀘스트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리소스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훨씬 더 빠르게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이 nginx와 연동하는 방법은 이 php-fpm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의 악자냐면 바로 php 그리고 past process manager라고 하는 뜻입니다. past cgi-process manager라는 뜻이죠. 여기서 프로세스가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의 프로세스로 리퀘스트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매니저라는 뜻이죠. 이것 자체가 php가 아니고 이것은 php를 둘러싸는 그런 방법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past php-fpm은 php 5.4 rc부터는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hp-fpm을 사용하면 php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장점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 또 제가 알고 있는 장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opcode라고 하는 것은 php를 더 빠르게 동작하도록 캐싱해주는 시스템들 apc나 xcash 같은 것들이 이 opcode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 opcode의 캐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php를 리스타트 시켜주는, 자동으로 리스타트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업로드를 가속하는 기능이 있고 slowlog를 통해서 이 php 중에 어떤 php가 처리하는 그 내용 중에 느리게 처리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추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ast cgi-finish-request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보통 php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한 처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그 요청이 대기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past cgi-finish-request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past finish-request라는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펑션 이후에 등장하는 이 로직들은 그 로직들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퀘스트를 종료시키고 그 뒤에 있는 로직들은 그 사용자의 리퀘스트가 종료된 다음에 일종의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런 기능을 직접 구현하려고 하면 뭐 q와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뭐 크론이나 이런 걸로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죠. 이를테면 이 동영상 인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 인코딩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를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ast php, fpm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우분투에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